안녕하세요. 엄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재띠 닭띠네요. 삼재하면 그냥 누가 들어도 안 좋잖아요. 일반인들이 들으면 닭띠분도 올해 총운세가 어떨까요? 닭띠분들은 올해 총운세는 좋아요. 총운세가 보편적으로 따진다면 한 60% 단 이건 있어요. 제가 앞으로도 뭐든 띠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만약에 이런 코로나나 다른 게 없다면 100% 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100%는 없어도 80% 운이 들어오는 사람도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65에서 70으로 낮춰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잖아. 그러다 보니 헛된 생각들도 하고 이러는 건데 닭띠분의 65세 분들 정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올해 그나마. 왜냐하면 올해 이동수가 들었음에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조금 힘들어요. 예 닭띠분들이 조금 힘든데 크게 벌리지 않고. 조그맣게 시작의 단계도 삼사월부터 시작을 한다면 아마 괜찮게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은. 평균은 한 60% 정도 올해는 운은 들었어도 크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65세인 닭띠분들은 조금 자중을 하면서 대짚어가면서 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은셋에 닭띠분들이 있습니다. 시은 이분들은 운이 참 좋아요 올해는. 내가 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신이 그래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또 갖고 온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시청되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아마 시은셋에 있는 분들이 진급수가 있다면 진급이 돼요 단 이런 분들은 꼭 한 번은. 사고를 당하거나 누구한테 망신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해년마다 다 아닐 수도 있지만 올해 시은셋 살 분들이라면 분명히 대신 문은 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마흔한 살의 자 닭띠들입니다 신유생들은 넘치진 않아야 돼요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가도 돼요 문지방을 넘어도 돼요 마흔한 살 닭띠들도 괜찮습니다. 또. 이게 나라가 삼재이다 보니 본인한테도 친다는 생각하지 말고 바꿔서 생각하세요 나라가 삼재가 아니라 나라가 소가. 그냥 육갑을 보면 소띠하고 닭띠하고 뱀띠입니다 뱀띠가. 아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닭띠인데 나라가 소띠 좋다야 하나보다 두 개가 난 거거든 그렇지만 안 좋은 일을 겪어도 하나보다는 두 개를 겪을 거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보다 두 개가. 생길 겁니다 다 그리고 스물아홉에 세일이 5월에 6월인 닭띠인 분들이 있다라면 올해 양력으로 12월에 어디를 출행한다든가 놀러를 간다든가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올해는 좋은 일도 있지만 막바지에 치는 수가 들어 스물아홉에. 멀리 어디 가지 말라는. 그렇죠 내 얘기는 해외를 뜨거나. 또 더군다나 멀리를 가거나 하면 하다못해 유리에 발이라도 찔리고. 가는 수준이에요 대신. 여름에 만약에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간다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큰 병을 얻어오거나 손실을 본다거나 그런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자 일억짜리 구술해도. 삼재는 격습디다 단 덜 격는다 늦게 격는다가 맞는 거고. 예방으로. 조금 덜 그렇죠 덜 격는다 뿐이지 나 같으면 일억 주고 굿 안 하고 삼재 맞아 그잖아 나도 무당입니다 그런데도 일 안 띄고 그냥 맞아 그 정도면 그래도 돈 일억 벌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삼재분들 이제 올해가 끝나는 거잖아요. 예예. 그렇죠 삼재분들 고생하셨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고생했어요 많이 고생했지 그런데 이 고생을 자기가 만든 사람들도 많아 닭들 중에 그 주둥아리를 쫙 잘 들으세요 이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착한 거 같고 똑똑한 거 같고 날라다니는 닭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닭들이 당할 때 어떻게 당하는지 아십니까 쥐들한테 당해 쥐들이 닭 항문에서 내장을 빼먹을 수 있는 게 쥐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넘어가세요 좋다고 다 좋지도 않고 나쁘다고 다 나쁘지도 않다는 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실력님과 합의해서 꼭 그분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점사를 이렇게 쳤습니다. 좋은 말 되셨고 좋은 기운들을 받아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